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넉 달 동안에 233조 공매도를 쳤습니다. 자, 연기금이 여기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공매도를 이렇게 많이 쳤으니 연기금 같이 좀 내려치자. 이런 부분에 연기금이 당연하죠, 형님. 그러고 있죠. 시장이 딱 그렇게 움직여 있습니다. 아주 끈끈한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거기다 금융당국도 공매도를 계속 중단하는 것은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안 된다. 불법 공매도 지금 그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도록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자. 그것도 안 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무조건 안 돼. 공매도에게 불리한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지금 계속 또 돕고 있죠. 분위기가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공매도들이 상당히 여기저기 많이 깊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뭐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특히 연기금 부분들, 최근의 흐름 보면은 그야말로 이 공매도들이 뒤에서 싸바싸바했는지 그대로 지금 옆에 도와주고 있죠. 공매도가 다 중단되면은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다 팔아줄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고서 이렇게까지 손발이 착착 맞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대한민국 공매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 뒤에서 이제 이래 로비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매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뭐 어쩌고 어쩌고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계속 그러고 있죠. 자 이거는 없어지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 흐름은 정상적인 증시 흐름이 아니죠. 파생하고 공매하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죠. 기업에 가치 따위 필요 없다. 선생님 한번 날 잡아가지고 박살내겠다. 공매도는 거기다가 기한이 없죠. 기한. 기한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날 잡아서 박살내가지고 그때 사서 갚으면 돼. 결국 이익 많이 남기면 되지.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공매도 세력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현금 지급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고 이제 자꾸 흔들고 있죠. 우리나라 정책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코스닥이 3.5% 이렇게 내려갑니까? 말도 안 되면 머크 치료제. 말도 안 되는 소용. 50%짜리 지금 부작용도 검증 안 돼가지고 12% 정도 부작용도 나왔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던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장났고 머크 치료제가 이제 나오면 지금 제약받고 다 망할 거야. 그렇게 지금 주가를 끌어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공매도 이렇게 많이 공매를 쳐놓은 상태니까 실컷 쳐놓고 끌어내린 거죠. 겁주고 최종적으로 공매 팍팍 치고 그러고 이제 신용미술 털어내고 해가지고 아마 돈 엄청 벌었을 겁니다만 이번에 완전히 후려쳐가지고 이게 233조니까 10%만 내려가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그런 거죠. 실컷 그렇게 이제 이익 내고 나면은 그렇게 이제 된 부분들 다시 이제 갖다 놓겠죠. 세계 증시가 1% 하락할 때 코스닥이 6% 하락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매도의 작품이다. 이게 바로 공매도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공매도는 그야말로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나라 공매도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은 그야말로 사기입니다. 사기. 이럴 줄 알았다. 외국인 넉 달간 230원 정도 열심히 공매 쳐놓고 그냥 끌어내리는데 다른 나라 한 1% 1.5% 올랐다가 1% 내렸다가 1.5% 올랐다가 1% 내렸다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 내리고 3% 내리고 3.5% 내리고 뭐 그러고 있죠. 내려치는 게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시컷 내려치고 이제 바닥권에서 잡아서 이제 사서 롱으로 포지션 잡고 이제 또 올리면 되는 거죠. 시컷 공매로 먹고 올려서 먹고 공매로 먹고 올려서 먹고 각종 이제 별것도 아닌 상황들인데 그러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 어쩌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테이퍼링 지금 흘러가는 수순이죠. 뭐 경제가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테이퍼링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는 거. 테이퍼링 한다고 무슨 주식시장이 다 박살나가지고 이제 주식시장 이제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다 끝났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외국인 5월달 공매도 재개 이후에 230원이죠. 이때의 만을 기다렸다. 공매 실컷 치고 찌라시 날리고 주가 흔들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기본이죠. 워낙에 저희가 이번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내릴 때 찌라시 뿌려버렸죠. 키움하고 신한 쪽에서. 그렇게 뿌려버리고 후려쳐버리죠. 공매도 그냥 집중포화를 날려버리니까 아주 제대로 밑으로 끌어내렸고 그리고 돈 얼마 안 쓰고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저가 미수 들어오면서도 개인들 신용 미수물량 털어 받아가지고 아주 저점에 지금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 이런 설계를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걸 알면 그냥 팔았으면 되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럴 줄 알고 내가 팔았지. 팔았는데 그거 아니거든 하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의 위치에서. 그렇죠. 삼성전자 39조. SKS 13조. 카카오 LG화 10조.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HF2 순이다. 지금 뭐고 이 공매도 작품이죠.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셀트리언하고 이런 부분들 어마어마합니다. 이 공매도들. 올해 올달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에 넉 달 반 동안에 지금 233조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쳤는데 6.1 국무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난 5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은 유가증권에서 193조 7,760억 코스닥에 39조 4,180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공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 여기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끌어내려가지고 담아보려고 용을 쓰고 있죠. 공매 규모 39조 3,360억 이어서 SK헤이닉스 근데 이거는 이제 공매도가 이렇게 한다 해도 잘 안 움직이는 게 워낙에 덩치가 크죠. 워낙에 덩치가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주가를 좀 끌어내리려고 공매를 치려고 하면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듭니다. 무지막지하게 돈이 많이 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파이 그렇게 크게는 안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SK헤이닉스 13조 카카오 10조 엘지화 10조 에코프로비엠이 2조 3천억 공매 엄청나죠. 카카오게임즈 2조 천억 HF1조 8천억 이 기간 외국인의 업팅룰 예외를 적용받아서 공매도 한 규모는 796억 업팅룰 예외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죠. 예외 이런 부분도 없어야 되죠. 특히 코사시아에서 외국인 공매도 상위 50개 종목 중에 48개에서는 업팅룰 예외 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뭐 난리도 아니죠.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내려버리겠다. 이런 거죠. 공매도 제도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형태여서 현행을 유지한 공매도 제기에 대한 우려가 깊었다. 외국인들이 업팅룰 조항을 비껴가면서 공매도를 하는 규모가 800억에 이른다는 점도 공정한 주식시장 조성에 방해된 요소다. 제대로 끝까지 밀어붙여주기를 바라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 보호하고 공정한 주식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외국인 공매도가 적정한 주가 산정에 제어독으로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의 차익 추구 수준으로만 쓰이는 것인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지금은 이 공매도가 지금 적정 제어 도구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이게 아니죠. 전혀 관계없고 차익 실현 추구 수단 그야말로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 흔들어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공매치고 내려서 먹고 다 내리고 나면 또 너무 많이 하라겠으니까 올라간다 올려서 그런거죠. 외국인 마음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여버리죠. 자 이거는 지금 철저하게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철저하게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공매도 상황은 누가 봐도 이거는 차익 추구 수단이죠. 이게 어떻게 적정 주가 산정의 제어 도구로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공매도는 아무튼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건 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제대로 좀 활성화가 되고 올바르게 좀 흘러가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외국인에 대한 이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법을 상당히 강력하게 뭔가 좀 수립을 하고 정비 시스템 정비를 확실하게 해야 되죠. 전산화하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법을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정시가 이렇게까지 박살난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IMF 수준이죠. IMF 수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물가 좀 올라갈 수도 있죠. 인플레이션이 좀 생기면 그에 맞게끔 또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움직이면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을 하느냐 좀 이상하죠. 공매도 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이 공매도는 이거 철저히 조사하고 지금 이 정도 수준 보여줬으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다시 공매도를 또 한시적 공매금지 이런 부분을 한 1, 2년 더 해야 되겠죠. 그러고 이제 그런 사이에 시스템 정비를 제대로 해서 다시 공매책이거나 그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